마치 날씨가 우리의, 우리가 떠나는 걸 환기듯이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날씨가 없어졌어요 스웨덴에서 뵐게요 안녕 이제 또 해달라고 합니다 파트린 거 없이 다 왔어? 네 다, 다 챙겼습니다 아, 이제 불어왔네 내가 불어왔다니까 지금 해외에서 큰 거 엄청 잃어버려 그거 없어 아, 내가 손에 들고 올라고 오, 방금 빼놨는데 어디다가? 국소? 국소, 식탁기 네, 여기 가가지고 국소, 진짜 없어? 국소 피씨가 좀 덤벙대요? 아니요 그 용기는 큰 거 잘 잃어버립니다 맥북이라던가 국소는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침착하지 저는 아, 나 진짜 아, 왜 같은 멤버한테 몰래카메라를 해? 아, 왜 같은 멤버한테 몰래카메라를 해? 심장 떨리잖아 침착해 근데 항상 사를 수 있다는 위주로 가득했거든 그냥 애들 거를 치킨다 빨리 똑같네 똑같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면 다른 친구가 신고했을 거하고 믿고 있어 저는 상상 떠나기 전에 미리 집을 지친 거 나요 아, 4차 박쯤에 2차 김남주 4차 김남주 4차 김남주 봤다는 이유니 똑같네 어디 어디 전에 10년에 10년에 10년을 놀래카메라를 하려고 1차 김남주 2차 김남주 3차 김남주 3차 김남주 4차 김남주 4차 김남주 4차 김남주 캐리어를 저희가 드리면 뭘 해 주실 거예요 스토클룸에서의 용돈을 차감해 드리겠죠? 아, 아닙니다 이거는 저 개인 돈이 아니고 멤버들 돈이기 때문에 일단 댄스와 노래를 한 번 하자 포레이드 댄스 퍼레이드야 그럼 얼마나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1분 30초 1분 30초? 알겠습니다 손이 떨어졌어요 네 30분 후 아 왜 그러지? 2분 30초 2분 30초 멤버들 저 기다리고 있겠죠? 태형이 어딨어? 언제 와? 이런 비행기에서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할 결과 태형이를 들고 가기로 너무 죄송합니다 멤버들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태형이는 자신이고 친절하니까 모두가 잘해줄 거야 태형아 알지? 대답 도착했습니다 미니티 셀렐드 고항에서 춥고까지 이동할 곳이 승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수요 알란다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냥 배송기와 측비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카드 룩을 드릴게요 네 자 버스 소요시간 45분 오 마이 갓 알란다 익스프레스 소요시간 이거지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네이버 블로그들의 검색하 공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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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걸려요? 저거 800일반 사면 되요 확실해? 800일반 사면 되요? 저거 갈까? 죄송해요 only car only car we don't have car money information is for 7-11 아 7-1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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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걱정이 없네요? 몇시인데? 기억이 안나 엄청 상관없는데 많이 화났어요 지도 찾아보고 있네요 지도 찾아보고 있네요 저거 지금 바보야 이렇게 덜렁거리는지 봐라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매일에 도착해야만 도착해 스토콤센터에 도착해야만 도착해야만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한방향이야 일단 사면돼 아 시작으로 생조롭습니다. 저희 어벤즈를 티켓을 타자 그쵸? 어 여기 있다나? 안한댁지? 오늘 목요일! 오늘 목요일! 하도록 할까 안고 있다는데 뭐? 인포 가서 사면 안 돼 그러면? 어 여기도 있네 선대계인거에요? 선대계? 선대계? 나는 봤지? 아마 지민이가 정국에서는 못 봤을거야 고베저스 아닙니까? 정국은 그치? 너무 수월해서 빌량이 없을거 같아 정호석 전종국 팀 정호석 전종국 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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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제이홉이 아니에요 정호석입니다 20대의 흔한 모습이랄까? 여행하는 자의 배낭여행자의 흔한 모습 새끼 배낭여행자의 흔한 모습 오! 벌써 없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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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울릴거야 여기 뜰거야 여기 형탑 딱 타봐 네? 뭐? 나는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면돼 왕이라 부르기 시작 빨리 왕이라 부르기 전까지 해보자 왕 맞았겠다 또 많이 갔지? 다리 건너 보셨어? 선정보다 약간 좀 오바해서 오긴 했는데 건너편 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뭘 쳐요? 아니 걸어서 가게? 네 그냥 뭐 거기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데 뭐 이게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엄마 지민구 그 약속 기억하시죠? 여기 살까요? 뭔데요? 아 저 캐리어가 여기 있어요 스쿨로 꼬로 하지 마요 알겠죠? 찍고 있어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야 강이 아니구나? 강이 아니라 지새끼 아야야야 지도상에 면치해도 돼 아야 맞아 강 있잖아 오우야야야 한번 토장을 틀어줘 사진 찍으러 바쁘네요 됐어 됐어 끝났습니다 끝났어 아 진짜 이쁘다 여기도 건물 좋은 것 같아 저희는 호텔 뭐 다녀 아이고 간복님을 만났네요 여기서 예? 아 그거 좋습니다 선생님 4353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지 우리가 제일 뛰니까 형님 만나네 아이고 멤버들 있어요? 아 지금 멤버들 간다 멤버들 간다 멤버들 간다 했어요 야 야 야 율진이 더 먹으려고 아니 아 율진이 더 먹으려고 아니 뭐 율진이 더 먹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뛰는거야? 정우석 달려온거 보고 뛰었지 고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고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3번째 팀은 어디있는거야? 진과 지민은 앞으로 30분 추가해서 진형 지민이 지금 어디있나요? 신기해 앞으로 10분만 돌아오면 돼 10분만 돌아오면 돼 이게 돈이기 때문에 맛있는거 먹어도 돼 여기 버거가 있네 야 이거는 타이거 버거 나 타이거 버거를 먹을게요 맞지? 이정도 우와 네 역시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의 그거죠 티켓이네? 버스겠지 그럼? 갑시다 여기를 지금 찾아보려구요 아 보니까 스테폴로시티 보면 1번 네 티켓이네 아 아 이거 맛있다? 네 버스톱 너더 5 아 너머 5 이거구나 5구 3 5구 3 5구 3 5구 3 인생은 이렇게 달려야지 가까운 지하철역 같은 것도 비슷한데 가까운 지하철역 같은 것도 비슷한데 아 누가 꼽는지 모르겠죠? 그냥 다른 나라 왔던 지하철을 타오네요 저 지하철 통 타와요 여기가 중심 그거야 그래? 중앙이요? 어 이렇게 앞으로 가야되냐? 소리가 아 진짜 히크다 클럽도 있습니다 너무 되게 퀵시 아 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형들이 너무 멋있어서요 형들이야? 아 진짜 올말되고 이말되고 진짜 6년만이에요 아 진짜? 와 이제 아울렛 가도 될 것 같아 아 아 이게 연예곡이 춤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어쨌든 여기서는 일정이 뭐 없는거야 내일 네이션까지는 네 우리 일정까지는 슬리퍼 신고 온건 약간 나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 아 아 아 안시려 완전 신고림 뭐 한 5대면 되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오늘 너무 힘들어 아 에이 에이 Do you know BTS? 형 하지마 진짜 부끄러우니까 제발 갑자기 공항에서도 그 그 그 그 형의 천재적인 건강이 네 네 네 네 멤버들이 지금 연락을 안 받아요 뭐 바람이 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쵸 스웨덴 밥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 하 혼자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야 오늘 먹을 수 있겠냐? 아 저기 이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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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아 한시간 간격인데 네 하 하 하 이케야 민아 이케야 있어 이케야 있어 빨리 지금 너무 일인데 네 지금 밑으로 모기하면 힘드네요 자 우리 야 야 종교 한 번 사진 한 번 찍어야겠네요 어 차갑차갑 안 찍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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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스통블럼 퀄리티 아웃랩 indutit한 예전 앙거 맛있는 거에요? 아니요 으 오~~~ 어? 형! 안녕하세요! 아무도 전화 안 받아가지고 되게 외툴이 다 ?? 형. 지형 믿고 갔다가 호텔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 거 알아요? 제가 모자를 해서 이거 다 산 겁니다. 모자 귀엽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만져 행복해요 바빠요 되게? 네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지 그냥 못 알아야 되니까 왜 걸어왔어? 지혜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 진짜 계속 걸어온 거야? 아니 모르겠어요 아 왜 입구가 없어 여기 비상구 여기 XS 형 정국아 정국아 여기 입구지 어떡하러 Sorry Sorry Bye 정국아 큰 걸 깨달았다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는 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야 나 그거 사야 돼 그 목욕탕에서 들어갈 목욕탕인가? 그 온천인가? 사우나에서 들어갈 바지 야자수 좋은 건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으로 출발해 볼까요? 찌른 때를 벗어낸 것 같아요 드디어 옷을 샀습니다 무슨 식당이지? 아 도착했습니다 아 1등 야자수 2등 2등 1등 여기 어디에요? 여기 시부추나 쪽이요. 이게 참... 쭉 가면 숙소가 나와요? 그리고... 끝나지는 생각합시다. 뭐 알아서 데려오겠지 뭐. 여기 뭐하고 있잖아. 배박니? 너 배박니? 배박니? 지금 저쪽을 딱! 딱! 볼면 뭔가 그림이 엄청나게 이쁠 것 같아요. 오! 오! 되게 좋네. 진짜? 이야 이러다가 지금 막 그림이야. 상황이 어떤진 알아요? 뭐? 별일 있겠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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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는데 주제 틀림이 있나요? 우리 살로자 산집이구나. 엄마. 저... 제가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어디냐고? 저기... 저...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르신 가방이라 버렸을 때보다. 더... 그가 하겠다. 멤버한테 저... 형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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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내 목소리 들려? 들려요. 복실이 이러면서? 야 지민이야? 어. 어딜지 모르겠어? 어 나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 약간 배경좋은? 나중에 우리 다음 앨범 자켓 앨범 여기서 찍어도 될 것 같은 곳 왜이렇게 태풍하냐? 어? 약간 경치가 좋아서 용서가 돼 그래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야 지금 몸좋아? 염소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야 빨리 와 지금 다음 앨범 자고 하니까 빨리 와 아니야 알겠어 길을 잃었는데 꼬치가 좋아서 용서가 안 보여 어디 가요? 산책 앞에 강이나 와서 강이다 네 형 저희가 여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강을 건넜거든요 강을 건넜거든요 네 그 뭐지? 형 지도해보시면 바로 강이 옆에 뭐라고요? 거기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요? 감독만 해도 미안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못들거나 하지가 안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형 형 간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용씨가 200을 간납하지 않으면 네 차 200은 없습니다 아 간납을 하게 되면 네 전체 추가 용서를 드릴 거예요 멤버들을 생각하면 간납하는 게 멤버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만의 욕구를 위한 건가 지금 두 개를 결정하시라는 거잖아요 좋아 휴가하고 돌아갈게요 뭐 멤버들 다 맛있는 거 사시겠지 뭐 시니팀은 저희가 드린 금액을 다 썼대요 후기팀도 미터브를 먹고 공항버스를 사느라고 거의 다 썼대요 레몬이랑 슈가팀은 약간 그런 기분 있어요 강한 기분 이거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20분 정도 저기를 해야 돼 진짜? 뭐 조금만 얘기하면 컵도 치었네 몇 번이요? 정말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형 진짜 아무도 가야 아니 네가 그 뒤에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막 바꾸는 거니 공식이 아까는 거 근데 뭐야 혹시? 다른 건 다 있어? 다른 건 다 있어? 지금 너 빨리 호텔을 가 봐 지금 너 빨리 호텔을 가 봐 이게 오만색 아니야 네? 태용아 살았어 고마워 봐 아 뭔데? 몇 번 이어 버렸어 타이밍이 세일이야 난리 뭐야 타이밍이 야 우리 절대 배당이 하더라도 잡으러 왔어 타이밍이 세일이야 타이밍이 세일이야 타이밍